네, 제가 이우치아 프라다님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녹음을 같이 하면서 그 빈 시간에 한번 그려봤는데 나름 괜찮게 잘 나와가지고 만족합니다 그분이 이거를 보셨으면 좋겠지만 마지막에 제 사인도 썼고 이게 색깔은 이제 딱 프라다 브랜드를 생각하면서 이 프라다와 잘 어울리는 색깔이랑 그리고 약간 이번 시즌꺼 보면은 되게 빨간색이나 그런 밝은 색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미지 상상하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붓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거만 딱 썼어요 이거로 쓰고 원래는 이런 글씨를 쓸 때 연필로 먼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딱 한 번에 그리고 싶어서 그냥 제 필로 이렇게 완성시켰는데 그냥 이런 무늬 있잖아요 이런 무늬도 다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낙서 해봤습니다 예쁘죠? 예쁘죠? 너무 밀라노 가는 게 되게 기대가 돼요 다른 멤버들도 그렇고 PD 하는 거 봤거든요 되게 너무 옷도 멋있어가지고 네 아주 기대가 되는 거 같습니다 엔진물도 밀라노에서도 안녕 어떤 게 없는 분들을 그렇게 하세요? 네 네 네 네 네 네 아멘